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인 암. 세계적으로 암환자 발병률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 기술 발전은 터무니없이 느린 수준이었는데요. 드디어 암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되어 모든 인류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있는 세브란스병원에서는 12층 규모의 치료장비를 공개했는데요. 3D 엑스레이로 설정된 좌표에 따라서 암세포만 골라 파괴하는 중입자가 만들어져 환자에게 전달되어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환자의 몸을 본뜬 장치로 골반과 발을 고정하는데요. 환자의 장내 가스의 양도 측정하고 소변의 양까지 측정하여 그야말로 치료받는 사람의 몸에 맞게 장비를 세팅하는 겁니다. 최첨단 장비가 공개된 후 처음 중입자 치료를 받은 어느 전립선암 환자는 치료하는 동안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암종류마다 치료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전립선암 환자의 경우 1주마다 4번씩 총 12번의 1차 치료를 한 결과 전립선암이 있던 자리가 수술한 것처럼 말끔히 사라져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중입자 치료를 시행했는데요. 그 결과 총 70여 명의 전립선암 환자에게서 암세포가 사라지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암혈액 수치와 모든 신체기관의 수치가 정상이었으며 합병증 또한 없다고 밝혔는데요. 정말 한 달 만에 암치료가 가능한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앞으로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추가적인 공사를 통해서 장비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공사가 완료되면 최장암, 간암, 폐암 등 인간이 숨을 쉴 때 움직이는 장기의 암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런 중입자 치료는 5천만원 정도 치료비가 발생하는데 대기순서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급한 환자들이 많은 현실이니 다른 병원에서도 이러한 치료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헌신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